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톨스토이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보 2반 옛날에 바보 같지만 마음씨 착한 2반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2반에게는 집을 떠나 떵떵거리며 사는 두 형이 있었지.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와 2반이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어. 착한 2반은 욕심쟁이 형들을 반기며 잘 대접했지. 물론 나눠 가져야죠, 형님들. 착한 2반을 지켜보던 악마는 약이 바짝 올랐지 뭐야. 원래 악마는 착한 건 싫어하잖아. 악마는 2반을 배탈나게 하고 밭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2반은 끙끙 아픈 배를 움켜쥐고 계속 쟁기질을 했어. 어라? 쟁기에 뭐가 걸리네? 땅속에 뭐가 있나 싶어서 쑥 끄집어냈더니 으악! 살려주세요! 무슨 병이든 낚게 해주는 풀뿌리를 드릴게요. 악마는 혼줄에 났지만 다시 2반을 괴롭히기로 했지. 이번에는 밭을 물렁물렁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2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풀을 베었어. 으이씨! 이번엔 집단의 열을 팍팍 내서 썩게 만들테다. 한참 풀을 배던 2반이 뜨끈뜨끈한 집단을 들추자 그새 깜빡 잠들었던 악마가 화낼짝 놀랐겠어. 으악! 살려주세요! 집단으로 군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으악! 지독한 이반 녀석! 이번에는 나무 뱉는 걸 방해해야지! 악마는 나무 위에 폴짝 올라가서 있는 힘껏 내리눌렀어. 하지만 이반은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쿵 내려줬지. 악마는 쓰러진 나무에 그만 발이 끼워버렸지 뭐야. 으악! 살려주세요! 나뭇잎으로 금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을거지를 끝낸 뒤 이반은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반은 악마가 준 나뭇잎으로 금화를 만들어 나눠주었어. 그러고는 집을 가지고 와서 위, 아래로 흔들더니 많은 군사를 만들어서 둥둥붕을 치고 빰빠라 나팔을 불게 했어. 이반 덕분에 온 마을에 잔치가 열렸단다. 어느 날 공주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엄마가 준 풀뿌리를 공주님께 갖다 드려야겠어. 이반은 곧바로 성으로 향했지. 그런데 성으로 가는 길에 몹시 아픈 거지를 만났지 뭐야. 이반은 풀뿌리를 거지에게 주고 빈손으로 성에 도착했어. 풀뿌리가 없는 대신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공주를 보살폈지. 마침내 공주의 병이 말끔히 나왔어. 고마워요, 이반. 당신 덕분이에요. 착한 이반은 공주와 결혼해서 왕이 되었지. 왕이 되어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렸단다. 악마가 아무리 괴롭혀도 착하고 성실한 바보 이반은 끄떡이 없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착하고 성실하게 지낸다면 어떤 나쁜 일도 이반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하고 댓 꾹 눌러주세요!